자 그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요 잡고 버텨냅니다. 힘으로 하면 시간만 가고 어렵죠. 랜드 패션! 공격 오케이? 30초로 봤습니다. 연악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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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호수입니다. 연악수! 장호수입니다. 정지현! 순간적으로 중심을 떨이기 위해서 5점을 따는 정지현 선수 참 잘하네요. 네, 단순한 지금 넉 점을 따내면서 8대6이 됐습니다. 아,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저는 매달리시즈들에 대한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순간적으로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넉 점을 따냈고 8대6이 됐습니다. 우와, 찬양은 진정이네요. 이야, 진짜 찬양은 진정입니다. 엄청난 분위기예요. 이게 무슨 기술이야. 순간적으로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넉 점을 따냈고 8대6이 됐습니다. 슬피를 따라서 정말 훌륭한 경기고요. 자, 이제 슬피를 남겨두고 있고요. 마무리 이제 공격 기술을 한번 들어가야 할 텐데요. 한 번 더, 한 번 더. 5초입니다. 박은철. 승부는 강을 냈네요. 자, 3초, 2초. 1초. 경기 종료. 승부는 강을 냈습니다. 아, 끝이니. 아..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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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